A의 1? A의 5 발차를 했네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어... 이 친구는... 음... GO! 그래서 G는... G 중에서 그 됐고 A는 뭐 중에서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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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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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중에서 좀 이따 하자. E, E, E 왜 B를 시켜가지고 E! E, E E, E E를 시켜가지고 E, E를 시켜가지고 E, E ill E, E E, E B를 했어요 E, Eğı 아아 이미 다 아는 거를 왜 좀 하는거에요? 어? 어? 티는 티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뭐한다 했죠? 가서 뭐한다 했죠? 이름을 물어봐요 그럼 얘가 지 이름 뭐라 그래요? 근데 어 소리 나겠어요? 그럼 다 합쳐서 뭐가 돼요? 게이트 아 게이트 거우트가 아니구요 게이트죠 용보한거 맞아요? 용보한거 맞아요? 게이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잉크 잉크 오케이 그래서 아이는 아이가 가진 새가의 소리 아이 이 어 중에서 어 그 다음에 엔케인은 뭐가 된다 하던가요? 엔케이요? 응 엔케인은 뭐가 되나요? 어 망했다 오 틀렸다 그 다음에 책 틀린거 바르게 고쳐 뭐 다 틀렸다 엔케인은 엔케인은 그래서 합쳐서 까불지 말구요 엔케인은 응크 소리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거우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g는 o a는 뭐가 된대요? 오 오가 되죠 o a가 오 되는거에요 o a 둘이 합쳐서 t는 합쳐서 고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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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깜 깜 그래서 g는 뭐 중에서 중에서 o west o o m o o 껌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네, 껌 오케이, H는 붙여줄까? A는 뭐 중에서? 중에서 M은 합치니까 M 조기, 저 위에 있다 예 예 A A A A A A 소리를 낸다고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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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pportive A P A A A A A V A A B A B B 합치니까 hat 그 다음에 n은 insect i e n은 n은 n 여과의 소리가 s e e e e e e e e e c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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